안녕하세요. Can I take a picture? Show me, show me. 오, 정국 결혼해줘 나랑. 안녕하세요. 세바입니다. 저는 현재 가타르 도하 개박자를 보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. 오늘 BTS의 정국님이 또 공연을 하시거든요. 정말 기대가 됩니다. 오늘 왜 이 옷을 입고 오셨나요? 오늘 또 개막전을 맞이해서 제가 대한민국 대표로 팬 리더라는 것으로 이제 개막전을 오게 됐는데 또 대한민국 대표인 만큼 대한민국의 전통 의상을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군룡볼을 입고 왔습니다. 그러셨구나. 님이 대한민국을 대표하십니까? 충분히 대표한다고 생각합니다.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습니다. 어떻게 알았나요? 저는 블랙핑크입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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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한국도 좋아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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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한국도 좋아해요. 정말? 저기는 저를 하고 여기는 응원하고 있는 그런 모습 아 아 아 아 아 아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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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